11만 8천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초록뱀 헬스케어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 은 는 동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메디컬 부문과 의약품 부문의 사업을 영위함 메디컬 사업 부문은 정형외과 병원에 최적화된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인공곡관절, 인공슬관절 등 병의원 전반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제공하는 의료에마로 전문회사로서 인공관절을 주로 납품하고 있음 데미안 투자조합, BKEL 투자조합 등 총 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9년 12월 우리들제약 주 메디컬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22년 3월 우리들유브레인에서 현상으로 변경되었음 대시 의료용품 등을 공급하는 메디컬 사업 부문과 피트니스 기구 등을 공급하는 생활건강 사업 부문 의약품을 유통하는 의약품 사업 부문을 영위함 대시 화성 본사를 거점으로 피트니스 기구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서울 지점 서대문 지점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용인 지점 서초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피트니스 기구 등 생활건강 부문의 매출 미발생과 메디컬 부문의 부진에도 합병을 통한 의약품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금융자산평가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악화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평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에 따른 의약품 부문의 매출 증가와 에드테크 기업 메타마케팅 지분 투자를 통한 병원의 마로 부문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3월 23일 기준 장마감 초록뱀 헬스케어의 시가 총액은 41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0위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8,470만 4,985주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0.45배, 11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원, 마이너스 16억원, 마이너스 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억원, 112억원, 78억원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93.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2.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24-0.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